눈에 띵띵 눈에 띵띵 눈에 띵띵 눈에 띵띵 눈에 띵띵 눈에 띵띵 참 시간도 빨리 가는구만요 벌써 추석 당일날이고 가는 세월은 잡지 못해도요 마음가짐은 항상 부자로 살자 이 말이요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밥주요 아이고야 날씨가 오늘도 뜨겁구만 자오지가 명절들 잘 보내주세요 자오지가 명절들 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밥주요 오늘 명절때 늦게 했나갖고 급하게 와서 영상 만들러 왔구만 오늘 또 이제 추석인게 그래도 깔끔한 이 정도는 챙기놔야지 급하게 밥 한 끈이 먹고 갈라게 잘 치다 보시라 이 말이요 아 배고파서 혼났네 그리고 배기도 있고 그리고 배기도 있고 배고파서 혼났네 배고파서 혼났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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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고춧가루 뭘 먹어도 맞나? 고춧가루 쇠뿌했지 않고 파지가 맛나단게 모서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이렇게 시골의 향기를 느끼기 위해서 마당에서 배숙모가 밥 챙겨줘서 잘 먹었다 이 말이요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